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충남 서천에 있는 공장 매매입니다. 분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위치 충남 서천군 마스면 더감리 523번지 외 지역계획관리지역 토지평수 2필지 1506제곱미터 455평 건물평수입니다. 1층 31평 가설건축물 7평 합계 88평 2021년 12월 충공했습니다. 매매금액 4억원 가격 저렴합니다. 전기화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국도 4호선 인접하고 장역 사거리 근접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와 서천공주간고속도로 동서천IC 근접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고속도로망과 국도 4호선 인접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입니다. 본건물 댄문 2개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입니다. 진인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며 높이는 5미터입니다. 매수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충남 서천군 마세면 더감리 523번지 토지평수 두필지 455평 건물평수 88평 매매금액 4억원 가격 저렴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공장 부동산 업력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호 인터넷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 부동산 업력 2000년 3월 10일 개업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두산그룹에서 지점장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